자막의pin 우른 님은 뭐 대기업이니까 그런 것에 부럽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차분하게 이게 못둔 아닌데 와~~ 마신건이 나오다니 오우 좋아요 저는 중소기업이죠 요즘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 살린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좀 살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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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계속 맞냐 아이씨 아, 개망 에휴 예, 바스코니 쉽지 않다 에휴 에휴 어, 좋고요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아, 이걸로 일이 많냐 누구냐 이 사람 아하하하하하 이 사람 누구야 왜 덜덜이를 하지 아, 쩌락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 야누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야누 고마워 오늘도 왔습니다 트레이저 모드 트레이저 모드하면 수영복 나오지 않을까요? 트레이저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하게 사람이 좀 적네요 이상한게 아니고 당연한건데 대기업이 오픈했잖아 대기업이 오픈했잖아 아, 이거 뭐하는 맵이고 아, 이거 뭐하는 맵이고 대기업에서 1%만 먹었어도 좋겠다 아니다, 1% 아니다 10%만 먹었어도 좋겠다 10%만 먹었어도 1000명 아니다 10%만 먹었어도 1000명 아니다 거기에 1000명만 떼어 주지 히히히히히 맞죠, 1000명만 떼어 줘도 얼마나 좋을까 아... 언젠가 저도 저렇게 해 뜰 날이 오겠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저런거에 배아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10%만 먹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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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방송 못 하죠 무릎은 무릎이고 난 나고 아, 저 사람 시청자 맞네 별풍 많이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배아파 뭐 방송 못 해요 반가운 야잉 저리 가있지 스이이이이 스이이이 스이이이 10%만 먹었어도 감사합니다. 어 머리 사람 많냐. 2500만 1000명만 있어도 진짜 행복하게 게임하겠다. 1000명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아니 뭐 곰팬더밖에 없어 곰팬더. 아니 뭐 곰팬더. 아니 뭐 곰팬더. 피씨로 가서 무릎 잡으러 가야되나. 아니 뭐 곰팬더. 아니 뭐 곰팬더.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막히다니. 어우 쌍비. 나락 별로 안좋아. 어우 개이드. 어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촉풍이 안맞냐. 오! 오! 박치기를 맞았다. 어우 개이드. 어우 원래 안맞았는데. 개이드. 개이드. 이야 씨. 헤이아치가 벵가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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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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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이 아니에요 세븐 이에요 세븐 아케이드 버전은 철콘 세븐 철콘 세븐 FR 인데 콘솔과 스팀에서는 그냥 철콘 세븐 으로 나와요 버전은 FR 그대로구요 어허 야 뭐 이래되냐 카운터 났나 아 튕겼죠 대세는 스팀 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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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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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국 사람이 없노? 인자 ... 한국사람도 다 자러갔나... 그러니까... PC하는 사람은 콘솔로 넘어오기 힘들어요. 왜? 콘솔을 사야되겠다. 근데 콘솔 하는 사람은 PC로 넘어가기 쉬워요. 왜? 5만원만 투자하면 되니까. 아우씨 비싼 50만원 주고 콘솔을 샀는데. 10분 기다리고 10분 하고. 10분 기다리고 10분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라다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피곤할까봐. 그냥 아무거나 하자. 아무거나 하자. 1분 기다려야 되는데. 벤 카드까지 올라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차라리 핑만 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왜냐면 일본 사람하고 하려고 해도 핑이 렉이 걸리니까 결국엔 스팀이나 플스나 결국엔 자기 나라밖에 안 해. 스티트 파이터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만나면 렉이 걸립니까? 아니면 철구만 렉이 걸리나? 안 한퍼만 서서 와, 드디어 한 판한다 10분 기다려 15분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팀으로 가야 되나? 스팀으로 가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상대에서 만나요. 아, 이발했습니다. 와, 상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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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서 만나요. 와, 상대에서 만나요. 와, 상대에서 만나요. 상대에서 만나요. 상대에서 만나요. 와, 상대에서 만나요. 와, 상대에서 만나요. 시cribed 날씨였습니다. 와, 상대에서 만나요. 오우우우우우우 자본하이의 버스다 차분차분 왕차분 와 이거 흘리다니 이렇게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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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순상으로 다 사라졌다. 발방... ㅈㄴ 쎄다. 자 여러분 12시 다 돼간다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 승당! 드디어 뱅가든가. 헤이하치 너무 잘 됐는데. 게이하치미시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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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기업 시청자 장난 아니죠? 저기 10%만 왔어도 좋겠다. 아! 이제.... 나하고 저는 열심히 방송 할랍니다. 아! 우와! 아 lot scenery! 아 이거 안썼는데 아 이거 왜 이거 죽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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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이 아치 뱅가드 아 아 해야지 존나 열심히 했다 아 아 자 여러분 12시 자 마지막입니다 12시